아 아 아버지 뭐시오? 차선기업이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답니다 내일 보도가 될 모양입니다 서 사장이 사람 안에 있었어도 부도까지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되었구만 여보세요? 누나 빨리 좀 와 집에 차 앞닥지가 붙고 피챙인들이 몰려와서 난리야 누나 빨리 좀 와 종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? 침착하게 얘기 알아듣게 온 집에 차 앞닥지가 붙었다고 알았어 금방 갈게 알았어 금방 갈게 너너로 빼돌렸어 우리들은 어떻게 할거야 우리 이대로는 못 몰라지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잘 모르니까 회사에 가셔서 말씀하시고 무슨 말이야 응 비키니 존경 정신 달라고 빨리 정화야 똥아 빨리 누구 잡으러 빨리 눈 눈 눈 눈